아 빨리뽀 빨리뽀 이거 5사 아니면 자칼 그리임 1층 이미 들어온거 조심 이미 들어왔다 어? 수류탄을 던져? 아네 아카이 아칸 트랙킹 에헤헤헤 아하하하 에헤하하하바 에헤헤하하 블리츘도 있어 왜 까네 해치aders 프롤베키 해치 trends 조심해 sais 저 블루쉬드 비우고 로비보는 중 정면으로 갈... 어구 이러면서 정면 잠깐 빼고 강화 이거 그냥 막아놨어요 블루쉬드 진실의 방으로 움직이는 슈거? 움직이는 슈거? 그럼 다 알 수가 있어 네 잠깐 저기 어디야 애쉬가 정면이야? 정면으로 확인 닭이랑 같이 탁 뒤에 있어놔 아 나 정면으로 갈게 사이트 안에 들어가있어 애쉬 애쉬 계단이야 계단 터널 웹인가? 터널 웹인가? 전국할게요 블리쉬트 사운드 블리쉬트 인사운드 아까지 붙였어 아이고 전국할게요 버티콜 온다 통상 아씨 계단에 글라즈 근데 주방 쪽이 다 뚫려가지고 피신하고 있는데 글라즈가 쏘고 있었어 뭐야 사이트 다 비었어? 음 사이트 비었어요 지금 주방 쪽이 완전히 천장이 다 뚫려 버려가지고 아 걔가 여기 있구나 그지? 아니요? 아니요? 형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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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설치 해봐 설치 해봐 설치 해봐 설치해봐 설치해봐 한번 설치하는 분 설치해봐 한번 해봐 관음 하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네 웨이스트 스폰 많거든요 조심 오락시 레펠 에이스 다운 에이스 다운 아까 우리한테 감명을 받았나? 어? 어? 뭐야? 어디야? 군님 오세요 자 나갔어 위에 있어 하나 어디지? 하나 저기 있다 설치를 어디다가 한거야? 어? 여기다 여기 왁퍼링 왁퍼링 아 미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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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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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들어왔어요 방패 방패 차고 몽탄이예요? 네 몽타요 어? 꼼척꼼척거리는게 몽타군요 어? 형 여기 있니? 어? 뭐야 그럼 얘 왜 기어다녀 블리츠가 이씨 아주 아 차고 차고 왜 어? 렛샷 오면 하나도 MORA 내 뒤에 방패 그러면 클리치 거기는 못 올라가 뭐지? 어 뭐야? 아! 저 벽뒤에서 썼다 저 파티룸 거기 썼어요 괜찮아 해주시죠 도독 밟았네 하하하하 나 밟혔어? 밟혔어? 어? 띄고 갇혔어? 나 가는 중 으어어씨 아이씨 쏘리스 거기 짝방 들어온거에요? 아냐아냐 안들어왔어 안들어왔어 사모암모가 오지게 디댕기는데? 아 신문 어 이거 어디서 온거야? 발소리가 왜이렇게 들려? 아우 나이스 2명 아니 죽어라 타나다 아니 미친 와 이거 머리 풀었으면 레전드인데 하나 다운에 한 명 개 풀어줄거네 아 뭐야 뒤로 나이스 나이스 응 잉하고 플로리스는 같이 못해줘요 아냐아냐 내가 큰 달을 동시에 풀어줄게 기다려봐 고 오 아이씨 아이씨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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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서버 탑장아 서버 아잠이 오는거 어떻게 알았냐구요? 내가 보기에 칸델라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아잠이가 핍킹해서 무조건 죽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음 그냥 그냥 오랜 빅데이터 끝에 오랜 빅데이터의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음 문득 보리님은 연막을 여기 여기 문 앞에다가 하나 둘 하나 던져준 다음에 부기를 까시면 돼요 연막을 먼저 까고 부기를 돌려서 큰소리를 내주고 저는 연막으로 저기를 가려서 까마루가 안전하게 오른쪽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줄거에요 여기 설하시면 돼요 여기 네 연막 까세요 지금 자 여기 인칸데라 터지면 들어가 인칸데라 터지면 어 너무 빨리 들어가는데 바로 설하시면 돼요 란 부기 써야돼 란 부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북유로 소리를 숨기는거에요 북유로 소리를 숨기는거에요 북유로 소리를 숨기는거에요 북유로 소리를 숨기는거에요 나야 란 처음써 봐 해찬 외치는데 외치는데 들어가서 막아야돼 들어가서 막아야돼 아유 들어가서 막아야돼 어이구 에헤이